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 선수들에게 전용 사격훈련장이 마련됐습니다. 강릉시는 오늘 사격훈련 환경 개선을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사격훈련장을 조성하고 중공식을 열었습니다. 훈련장 규모는 연면적 약 350제곱미터에 지상 1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2,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마련됐습니다. 국제사격연맹 공인전자표적이 설치된 10미터 공기총 실내사격장과 사무실, 휴게실, 작업실로 구성돼 있습니다.